제가 개인기 만수르더라고요. 랜덤 플레이 댄스 엄청나대. 아, 그래요? 어떤 노래가 나와도 바로 그냥 랜덤으로 추면. 진짜요. 지금 여기 알려주지 않아요, 좀. 공짜감이 있네. 노래로 수박하는 노래인데. 또, 또. 다음. 오, 된다, 되네. 된다, 되네. 또 바뀝니다. 추네, 잘 추네. 갑자기. 진짜 한 눈이 나는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주 씨. 잘 추우는데 동작 한 세 개로 돌렸을 거 같아. 동작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아, 이거잖아. 조금씩 좀 달라. 여기 이분들 댄스 보면 힘이 날 거예요. 형몽 씨하고 고준 씨가 프리댄스의 1인자라고. 아, 이거 또 한 번. 저희 사진을 찍어서 못해요. 한 번 이제 형몽 씨하고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직통인데. 몸치 않아. 한번 좀 해줘요. 이거 진짜, 야, 이런 기분이구나. 잘 출 것 같아. 기쁠 때 추는 춤이 있네. 그거 해야죠. 어떤 노래가 좋고. 이제 어떤 노래에도 다 잘 어울려요. 어, 어.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분이 재수가 많으셔. 이분이 재수가 많으셔. 재수가 많으셔. 재수가 많으셔. 재수가 많으셔. 너무 좋다. 피규어 선수. 재밌다.